아 제 과연을 자꾸히라는 수밖에에 나의 crystal 맞춤 내 시절괜 다시 내 끝이너 총 분들이 왔어요 분들이 왔어요 분들이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늘 날이 강인 오늘 소리꾼들이 왔어요 배이! 헌데얀 이눈 두 달까지 말해라 배이! 하나는 내의 배신 정철를 찾을 수 없죠 Spite 뭘 칠을 내고 çu피는 lda 에작용해가 기억이 없죠 신의 Вс Beam을 뒤집어진 몽상 해의 단ós을 구했죠 가고 싶더라 안심 더 깜짝한게 내 물걱의 소리 음악 오 유식민! 어우 유식민! 오우 유식민! 클릭스! 아! 아, 승민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땡큐 SBS! Stray Kids의 무대였고요. 소리꾼 크리스마스 버전이었습니다. 여러분 진짜 어땠어요? 너무 좋아. 종소리꾼. 편곡 대박. 이건 인정. 사실 이번 편곡에서는 제가 참여를 안 했는데요. 제 친구, 제 정말 절친인 우리 베르사최. 우리 베르사최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. 왜냐면 진짜 너무 편곡을 완벽하게 너무 잘해서 엄청 음악 천재거든요, 진짜로. 약간 어떤 장르든 엄청 잘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. 근데 이번 소리꾼도 너무너무 멋지게 편곡 해줬던 것 같아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이번 편곡 진짜 미쳤었어요. 진짜로. 예스! 베르사최! 핫 핫 핫! 좋아요. 핫 초코 사드려. 오케이. 핫 초코 사주는 걸로. 편곡은 미쳤다. 너무 고맙다. 베르사최. Thank you so much. 베르사최 씨 결혼해요.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영상은 보고 싶었던 영상 있는데 렛츠고! Rob Escola. Ja. C Score! choo. 너로 더워 난 breaking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함걸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나의 노예 I hit you Under my skin 오우 오오 시원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UNDER MY SKIN 희한한진이의 주문!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다들 너무 멋있다 아니 현진이가 확실히 머리가 이제 짧은 편이 아니잖아요 격한 그런 동작들 하면 그게 약간 더 과격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저도 뭔가 막 엄청 감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커버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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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럼 그것도 한번 보러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이 길 끝까지 돌아갈 거야 렛츠고 렛츠고 아 귀여워 아 진짜 우리 아 잠시만 아 우리 리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아 어떡해 이거 처음에 이거 처음에 다시 봐야 될 거 같아 우리 리노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? 아 미쳤다 아 절대로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리노의 약간 이런 모습들 잘 못 보잖아요 사실 이런 귀여운 깜찍한 이런 모습들을 잘 못 보니까 아 너무너무 좋다 머리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웃었나 봐요 우리 리노 너무너무 귀엽다 아무튼 네 뭔가 스트레이 키즈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다 챙겨본 거 같은데요 자꾸 그리ان해 좋았어 가즈님 너무너무 귀엽다 보컬이 까지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